안녕하세요. 신비아파트 고스트 듣기 평가를 시작합니다. 오늘 문제는 겹쳐 들리는 고스트의 소리를 듣고 각각 어떤 고스트인지 맞춰주세요. 참 쉽죠?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. 기를 건드리지 마! 두 번째 문제는 구독자 퀴즈입니다. 어떤 고스트일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어떤 고스트일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